우리기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7월 25일이구요. 11시입니다. 11시. 오늘 우리기술 흐름 살펴볼텐데 우선은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코스닥이 마이너스 2% 하락을 좀 했구요. 우리기술은 마이너스 4.6% 하지만 여기 저점 보이시죠? 저점 얼마인가요? 여기 2,430원, 2,340원 마찬가지로 2,350원, 60원. 이 구간을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원전관련주가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 걸려있는 상황이고 2,300원에서 400원 사이가 지지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구요. 오늘 특히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결국엔 테마주 밖에는 안오릅니다. 테마주 뭐있죠? 트럼프 관련주 또 헤리스 관련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 위주로 좀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기술은 그래도 마이너스 4% 오면 적은건 아닙니다만 지지선은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는 충분히 있다고 많이 좀 말씀을 드렸구요. 9월에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새로운 소식 안내를 좀 드리고요. 지금 어려운 구간이지만 여기가 끝나고 나면 결국에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 여름이 지나고 선선해지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댓글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댓글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1차 목표가 얼마죠? 4천원이다. 4천원. 댓글로 4천원 간다. 한번씩 달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4천원 간다. 많은 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새로 나온 내용 좀 볼텐데요. 루마니아가 소형원전원 협력에 합의를 했다. 자 뉴스퀘 파워 최대 주주 플루어가 참여 확정했다. 자 루마니아에서 이번에 smr 6기를 진행을 하죠. 자 이번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본 설계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2단계에 착수했다. 뉴스퀘 파워 최대 주주 플루어 루마니아 smr 사업에 로우파워 뉴클리어와 함께 협력을 한다. 이런 내용이구요. 자 한국 기업도 참여합니다. 삼성과 두산해너빌리티는 뉴스퀘 파워의 주요 파트너사로서 시공, 삼성물산이 시공, 기자재나 죽이기는 두산해너빌리티, 원자로는 두산해너빌리티.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구요. 자 호재인건 맞습니다만 특히 smr은 신사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루마니아 뉴스퀘 파워 smr 승인됐다는 내용도 지난 내용의 설명을 좀 드렸고 자 이 새로운 신소재, 새로운 신기술 시장에서 환호할 만한데 지금 안좋은 이슈가 두가지가 있죠. 자 우리 대장주, 두산해너빌리티가 분할 합병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시장 자체가 좋지가 않다는 점. 시장이 좋지 않으면 테마주가 극성이죠. 어떤게 있나요? 정치테마주, 이런 것들, 대선테마주, 이런 것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뉴스퀘 파워 프로젝트가 진행을 하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있죠? 자 미국의 오하이오에 12개, 펜실바니아에 12개 해서 총합 24기를 진행을 한다. 자 이 소식이 아마도 9월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 지루하지만 좀 힘을 내보자구요. 매일매일 제가 이날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 올랐네, 기분좋아, 내렸네, 기분안좋아, 횡부하네, 쏘쏘해, 이런거 지금 할 때가 아니구요. 지금은 그냥 관막, 마음 편하게, 그러거나 말거나 마음 편하게 보유를 하자. 왜? 큰 재료가 곧 나올거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 기술이 상승할 수 있는 재료는 결국에는 원전 신규 수주 아니면 SMR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 여기 수급이나 외인 기간까지는 굳이 우리가 면밀하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열심히 모아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도 아니구요. 결국에는 원전이라는 테마 엮여서 우리 팀코리아의 핵심 멤버 중에 하나죠. 우리 기술은. 자 테마 주로 엮여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 3,300원을 넘을 것이고 SMR 소식이 나올 때다. 이것만 기다리면 됩니다. 전일자의 스마트팜 얘기도 좀 나왔는데요. 지금 테마 시장하고 맞진 않다. 맞죠? 자 기술 고도화 국채까지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무도 스마트팜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초기라면 곡물 관련주 급등하고 비료 관련주 급등했을 때라면 상한가 갈 수 있을 정도의 재료이긴 합니다만 결국에 시장에는 트렌드가 있고 지금 트렌드는 뭐죠? 비만, 트럼프 관련주, 헤리스 관련주 이게 끝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 외에는 가지 않다. 그래도 저점을 지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물려 있으신 분들 제가 이렇게 볼게요. 좀 장기적인 흐름을 보려면 주봉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봉을 가까이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까지 이 정도 놓고 보면 직종 고점이 3320원입니다. 여기가 저항 때겠죠. 그리고 이번 상승이 3300원이라면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이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체코 이슈가 떴을 때, 체코 수주권이 떴을 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미 지난 거니까 다음번에는 꼭 재료소년 전에 매도를 하시길 바라고 여기 흐름을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랐다. 그리고 여기 지금 걸쳐있는 상황이다.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2300원 이하로만 안 깨지면 시장은 당부간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만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2300원만 깨지지 않고 잘 지지를 해준다면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걸 차트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8월에, 글쎄요. 빠르면 8월에 소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SMR, 뉴스퀘일 파워 거 뉴스퀘일 파워가 8월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유있게 9월까지만 보자고요. 9월까지만. 앞으로, 오늘 7월 25일이잖아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만 좀 기다리시면 분명히 기회는 온다. 그리고 지금 물타기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타기 할 구간 아닙니다. 언제 물타기 하죠? 꺾고 올라갈 때예요. 제가 이날 물타기 하라고 그랬지 내려올 때 물타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럼 여기가 더 싼데 왜 여기서 사야 돼요? 여기서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고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고 반등 안 하고 여기까지 밀리면 계좌 완전히 망가집니다. 물타기 하다 보면 비싸게 사더라도 방향 보고 사자가 기본이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500원 위로 또 거래대금이 제법 터져야겠죠?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물타기 하지 마시고 지금 장도 안 좋은데 소중한 현금을 함부로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응 전략 모두 포함해 놨어요. 제가 유스케일 파워 이거 체크 원전은 이제 끝났고요. 대응 전략 9월 10일 11월 5일 기준으로 짜놨다. 뭐죠? 두산의 분할 합병 반대에서 표시하는 날 미국 대선 트럼프 수혜 주기도 합니다. 원전은 트럼프 수혜 주기도 한데 아직 시장에서는 부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대응 전략 모두 정리를 해놨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우리 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우리 대응 전략 다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갈 수 있고 다만 여기서 물타기 타점 물타기 타점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얼마에 매도를 할지가 매우 중요하다. 결국에는 대응이 전부다. 언제 추가돼서 언제 파는에 따라서 계좌는 너무나도 많이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죠? 010-5904-8931번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자,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단기 매매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9시부터 10시까지 딱 두 종목 매매를 합니다. 자, 지난 내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딱 두 종목을 진행을 하는데 어제는 이거 냈죠? 하나 시스템 자, 여기 9시 30분 넘어서 들어가서 7월 24일 3% 먹고 나왔고 오늘은 뭐 수익이 됐나요? 오늘은 현대 에버다임 보이시죠?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 자, 함께 단기 투자 하실 분들은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인원 제한 자, 50분에서 100분만 모집을 할 거고요. 자, 입장하셔서 함께 하실 분들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입장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내용을 다 정리해서 여기 비공개 방이거든요. 비공개 자,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단기 매매를 하다가 수익을 내서 우리 기술 추세 돌릴 때 비중 추가를 한다. 이게 이제 기본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9시부터 너무 바쁩니다. 단타를 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자, 그러면 단타가 아니라 스윙 종목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강한 게 뭐죠? 자, 오늘 강한 거 SG 뭔가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S, Y, 스틸텍 뭔가요? 우크라이나 재건주입니다. 트럼프 관련주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 보시면 트럼프 수혜주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남북 경협주가 있고요. 일신석제 같은 거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있고 방산이 있는데 방산은 너무 무거우니까 패스 하고 자, 재건주가 제일 강합니다. 자, 이 트럼프 수혜주 제가 눌림 구간이다라고 말씀까지 다 드렸었죠? S와 S, T, T 여기서 마찬가지로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단기 매매가 안 되시는 분들은 스윙주를 드릴게요. 다 무료입니다. 무료 대신 구독하고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 돼요. 자, 상단에 전화번호 동일하고요. 수혜주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수혜주 내용 다 정리해서 종목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됐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 기술은 다시 반등을 하는데 지금은 지지 라인을 만들고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다음 파동에는 여기 정고점을 넘어갈 것이다. 그럼 언제는 얼마 되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해놔야 되고 또 물타기를 하든 불타기를 하든 비중 추가는 언제 해야 되는지 정해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단기 매매로 기다리면서 수익을 내자. 입장 보내주시고 단기 매매 못해요. 스윙으로 수익 내실 분 수혜주 보내주셔서 수익을 내면서 기다리다가 자, 8월 말 혹은 9월이 되면 이렇게 올라갈 때 수익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원전 관련주 끝나지 않았고요. 제가 장기 테마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변압기 관련주나 전선 관련주나 우리 AI에 관련된 에너지 관련주는 1년 이상 상승을 했어요. 제법 많은 동안 상승을 했고 원전은 지금 당장은 답답한 건 맞습니다만 수주권이 너무 많아요. SMR 있고 이거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드렸죠. 유스케일 파워 거 자, 그리고 또 스웨덴 폴란드 2기 루마니아 2기 네덜란드 2기 트리키에 여기에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몇 개인가요? 2개에서 4기 나올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아랍에미레이트는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바라카 원전 4호기도 성공적으로 잘 지었기 때문에 좋은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떠날 때는 아니다. 기다려보자. 다음 상승은 여기를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좀 더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시간이 좀 많이 늦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은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다른 재료 스마트팜 나와도 아무도 반응 안 해요. 결국에는 대장주가 좀 풀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SMR을 부각 받아야 된다. 이걸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는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내일 금요일인데 주말 동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하세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